아니 근데 원래 우리가 이번에 진짜 큰 건 하나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언니 광고가 들어왔었거든. 잘 안 됐어요. 마지막에. 왜? 아 광고가? 네. 왜 왜 왜 안 됐어요? 최종 때. 아 이건 진짜 좀 세니까. 왕건이니까 이거는 진짜. 난리 났다 해가지고 다 날짜를 심지어 임산부인데 그날 라디오 끝나고. 아 뵀구나. 새벽까지도 난 된다 임산부 어떠냐 간다.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최종에서. 아쉽다. 그리고 너무 아쉽다. 괜히나 그쪽이 최종적으로 누가 됐어요 모르죠? 아직은 몰라요. 아 근데 광고 나온 거 보면. 아 저들이 되기 저들이 되기. 어 수긍이 되는 거야. 아 내가 비교해 볼 거예요. 얼마나 잘했는지. 우리 남편이랑 나랑 어떻게 하면 광고 모델 될 수 있을까? 나는 그냥 지나가다 돼가지고. 어머 어머 어머. 길커리 캐스팅으로. 그냥 뭘 안 해도 되시더라고요. 아 이거 기억나. 아 예뻐. 하아. 하아. 우리는 좀 알려줘 언니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우리도. 싸게 불러. 싸게 불러. 하하하하. 그러네. 어? 아 그러네. 어 맞네. 하하하하. 단순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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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하네.